이거를 사지만 뭔가 졸아야 저거 왜요? 나도 뭐야 진짜 엄청 신기해 안녕하세요 바쁘다 바쁘다 쌩쌩쌩쌩 너무 그 EB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갑자기 이라기야. 저 너무 어색합니다. 많은 조명 앞에서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네요. 오늘 왜 여기서 하냐. 저희 집에 지금 모델 박수준 님이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. 우리 스태프 친구들이 맨날 집에 와가지고 형님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한 게 너무 많아서 찐템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 찐템들이에요.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미지근한 물에 이거 양배추효소와 사실 유산균을 먹는데 유산균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는 중이에요. 현정 언니한테 추천받은 거거든요. 뭐 좀 전날에 과식을 하거나 매운 걸 먹었거나 혹은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저는 이걸 매일 먹고 있어요. 그리고 커피를 한 잔 하죠. 요즘 제가 먹는 커피 원두는 근데 원두를 갖고 올 수 없어서 드립백을 갖고 왔어요. 이게 저의 아침이에요. 어디 거예요? 이거 웨이 인 커피 거예요. 찐내는 건 어디서? 어 아침에 마시기만 해요. 네. 효소 씹어요. 그리고 이 비타민이랑 비타민들 비타민 이렇게 두 개. 글루타치온이랑 비타민C 원래 옛날에는 그런 캡슐 같은 걸로 먹었는데 액상이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쭉 쭉 짜서 먹어요. 개포스처럼. 약간 그 해독 같은 데 좋아서 모든 게 다 술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이 해독이 되면 피부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로 먹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나는 씻어야 돼. 저는 아침에는 사실 거의 물 세안이나 클렌징 겔 같은 거 저녁에 촬영을 하거나 화장을 이렇게 오늘처럼 한 날에는 클렌징 모션 대신에 좀 순한 바디 로션으로 대신하는 편이에요.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이거고 이거는 시중에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제 저는 피부과에서 사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아니면 그거 써요. 그 아벤네의 그 트릭세라 이거는 이제 촬영장에서 쓸 때 항상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이 다 그걸 갖고 계셔서 그걸로 이제 클렌징을 하고 근데 이렇게 아이라인이나 좀 이제 눈을 좀 세게 한 날에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리무버로 이렇게 좀 세안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폼클렌징을 쓰는 편이에요.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잘 지워져요. 그 로션으로 롤링을 하신 다음에 물로 씻으세요? 어 물로 씻어요. 네 물로 씻어요. 되게 잘 씻겨요. 생각보다 그 기름이 이렇게 뜬 느낌도 하나도 안 나고 뽀독뽀독뽀독 잘 닦이더라고요. 사용한 지 한 4년 정도 된 거 같아요. 3, 4년 정도. 이게 괜찮겠지? 그리고 나서 제가 오래 쓴 스킨 이게 있어요. 앰플이라고 해야 되나? 뭔가 약간 내 피부가 이렇게 보호되는 거 같고 한 번 막이 딱 씻이는 느낌이 나는 그렇게 되게 가벼워요. 앰플이라고 하면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. 근데 이건 정말 가벼운 그런 앰플인데 제가 이거를 한 5년 정도 사용했던 거 같아요. 이거 너무 좋아요. 주름이 좀 신경 쓰일 나이가 되신 분들한테는 너무 추천하는 템입니다. 아 그리고 이거 오 이거 다들 아시죠? 이거 저기 뭐야 그 패션 스태프들 패션계에서 핫템이에요. 우리 모델계에서 핫템 이거 안 쓰는 사람 없잖아. 세 가지 종류가 아마 있을 거예요. 스팅이랑 그냥 인텐시브랑 근데 저는 인텐시브 5인트라고 해서 제일 그 찐득한 고농축되어 있는 제품을 써요. 저는 워낙 얼굴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저는 이게 왜 좋냐면 뾰루지가 난데 많이 발라놓으면 그 뾰루지가 들어가요. 하루 만에? 네. 하루 만에? 저는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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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진짜 많이 씩 써요. 이렇게 쫙 싸가지고 아예 그냥 덮어놓고 있어요. 그렇게 있어도 전혀 뭐 트러블 같은 거 나지 않는? 이렇게 그냥 캡슐병에다가 싸놓고 나서 약간 굳힌 다음에 립밤으로도 써도 좋아요. 여기 이렇게 좀 남았다. 저 이렇게 그냥 반은 거야. 한번 써보실래요? 그러면서 다시 내려놨어. 그리고 아! 이건 뭐냐 하면 촬영 전날에 뭘 많이 먹었거나 잠을 못 자서 부었었을 때 냉동실에서 꺼냅니다.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쿠팡에서 샀어요. 이렇게 눈밑 같은 데 있잖아요. 이렇게 부은 날 하면 너무 좋아. 쿠팡템. 근데 쿠팡템 또 있는데? 아 이거 쿠팡템! 이거 진짜 좋아요, 여러분. 그 트리트먼트 바예요, 바. 저는 머리가 좀 건조한 편이라서 트리트먼트를 안 하면 안 돼요. 안 하잖아요?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돼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편인데 일단 하고 나면 머릿결이 너무 약간 너무 부드러워지고 근데 대신에 조금 안 좋자면 머리카락이 얇거나 떡이 잘 지는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리치해요. 좀 내 머리카락이 가라앉는 걸 원하신다. 그러면 이건 완전 쨘템. 근데 또 좋은 거 뭔지 아세요? 잘 안 줄어. 4개월 됐는데 아직 반 틈도 안 줄었어요. 눈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제 찐템 뷰티템만 갖고 왔어요.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은품 같은 거 근데 거기에 선크림이 있어서 그냥 한 번 시켜봤어요. 화해에서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좋더라고요, 성분이.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선크림 발랐어 이 손을 씻잖아요. 씻으면 이 손에도 계속 기름기가 남아있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 그런 느낌이 없어요. 그냥 로션 씻은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나서 일단 그게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. 얼굴에 막이 씌어져 있는 느낌이 안 나서 한 두 통째 쓰고 있어요.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눈썹 마스카라? 약간 결만 살려주거든요. 이렇게? 어떻게 크로즈업 잡고 있을지 너무 무섭다. 눈썹 마스카라? 줄.. 아 오케이. 다 써서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. 샘플. 원래 요만한 통인데 모든 걸 다 씻고 마치고 나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런 데랑 발 뒤꿈치 같은 데 발라주고 림프절 같은 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. 완전 이렇게 된 밤이에요.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해외 활동할 때부터 썼거든요? 그래서 좀 깨어됐어요. 아 그리고 나의 이거 제가 맨날 이거 바르고서 참 뉴티스 같아요. 리벤치크 이거 너무 좋아요. 헬시 핑크인데 볼 터치만 하면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워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에이션 피부 톤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이거 제가 주변에 진짜 추천 많이 해줬거든요. 다 좋아해요. 진짜. 어?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이러면서 갑자기 쫙쫙쫙쫙 하는 게 너무 좋잖아. 그렇죠? 음주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아 제가 그 독립을 하면서 혼술이 너무 는 거예요. 이러면 안 되겠다. 이제부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싶으면 논알코올로 가야겠다. 웬만한 논알코올 다 마셔봤거든요. 요즘에 꽂힌 거예요. 에이애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귤 향이 나면서 며칠 전에 세 캔을 깠어요. 치킨을 마시면서. 이거 너무 괜찮았어요. 그냥 알콜을 마셨다 하면 저는 무조건 집에 와서 이걸 전해지를 먹습니다. 쉽게 생각하면 약간 포카리스위트 같은? 그냥 몸에 수분을 주는? 타서 한 컵을 때리고 나서 잡니다. 그러면 숙취가 없더라고요, 저는. 이거 무조건 재워놓은 제품. 그리고 이거는 술 때문에 먹는 건 아니고 이건 저는 잠 때문에 먹어요.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. 옛날에는 약간 약을 좀 기피했다고 해야 되나? 차라리 못 자더라도 그냥 자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요즘에는 도움을 받자 위주로 가서 먹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좀 길게 잔다고 해야 되나? 조금 그 전보다는? 그리고 속옷을 하다하다 이제 속옷까지 갖고 왔다.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요. 그냥 끈 같은 게 보였을 때 브래지어네?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될 만한 속옷이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여기 거를 찾았어요. 에이스 레인지라는 브랜드폰인데요. 이렇게 와이어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예요. 지금도 입고 있어요. 항상 케잎 입는 거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입고 이것도 제가 진짜 인스타에 보시면 많이 봤을 거예요. 이렇게 끈 이렇게 나와 있는 궁금할 것 같지 않아? 이렇게 하면 조금 야하긴 하죠? 많이들 물어보셨어요. 이 제품은 언니 진짜 티팬티 오신 거예요. 많이 물어봤던 제품입니다. 이거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두 개. 너무 뭐 볼 게 없지 않아? 너무 많다. 립앤치크? 이거 너무 좋아. 저는 다음 방 이렇게 이거 한번 써봐요. 가져가서. 이것도 진짜 좋아요. 저의 찐템이 이로써 끝났습니다. 여러분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그리고 또 한번 사용하시고 후기도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. 안녕. 나 지금 덕대껄 주제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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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